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살입니다.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. 제목을 보자마자 바로 욕부터 박음에서 들어온 분들 많을 거라고 봅니다. 뭔 거지같은 사연인지 한번 봅시다. 제목 이번에 되게 친한 남사친이랑 기념으로 우정타투를 할 건데요. 미쳤냐며 당장 헤어지자는 남친놈. 아니 이건 남자가 너무 쪼잘한 거 아니냐고요. 원제 아니 남사친이랑 우정타투 하겠다는데 이것도 이해 못하나?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20대 초중반 여자에요. 제목처럼 제 남사친과 우정타투를 하려고 하는데 남친이 극구 반대를 하면서 야 정 그렇게 할 거면 나랑 헤어지고 나서 해 이러는데 솔직히 이게 뭔가 쉽고 아니 그전에 고작 이런 것도 하나 이해를 못하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가지고 글 써봐요. 본문은 빠른 전달을 위해 음성체.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헤어지는 것도 헤어지는 거지만 나중에 분명 후회를 할 거라며 소리치고 있는데요. 글쎄 나는 이거 평생 절대 후회 안 할 자신이 있고 내 남사친 역시 똑같은 마음이거든. 그런데 아니 우리 당사자들 본인들이 괜찮다는데 현 남친이 이걸 반대해요. 도대체 왜 그런 걸 하는 거냐며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. 아니 그래 이게 막 이상하고 큰 타투들 있잖아요. 막 괴상하고 무서운 거.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절대 이상한 게 아니란 말이지. 뭐 나비 문신도 아니고. 참고로 남친은 나 대학교 2학년 때 소개로 알게 된 거고 뭐 소개팅 아니에요. 친구 남친의 친구였는데 우연히 술을 마시다 같이 어울려 알게 된 거고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인으로 연락만 하고 지내다가 남친이 고백을 하면서 사귄 거죠. 이제 7개월 됐어요. 그런 반면에 남사친은 고딘 동창이고 또 같은 반이었다 이 말이죠. 되게 친했고 지금도 친하고 그래서 하자 이런 거야. 뭐 그렇다고 해서 서로의 이름을 새기거나 얼굴을 새기겠다는 것도 아니거든요. 그 뭐야 학급 번호라고 해야 되나? 그 숫자 있잖아. 그냥 숫자만 작게 할 계획이다 이 말이지. 게다가 처음부터 우리 두 사람만 따로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. 원래는 다른 모든 동창 친구들한테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또 아무리 작은 거고 숫자긴 해도 타투다 보니까 다들 막 거부감도 느끼고 쉽게 못하더라고. 그래서 일단 우리 두 사람이 시범 케이스로 먼저 하자. 그럼 애들도 할 거다. 이래가지고 하는 거거든. 그런데 내 남친이란 인간이 이걸 미친듯이 반대를 한 거고. 그래서 그래 좋다. 정 그러면 너랑 나랑 우리 두 사람 커플 타투라도 하자. 이랬더니 그것도 싫대요. 진짜 짜증나고 얘가 원래 이렇게 소인배였나 싶은 게 정말로 헤어지는 게 답인가 싶어. 아니 정말 내가 이상한 거야? 전남천도 아니고 남사친이라 우정 타투를 하겠다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냐고. 더 있습니다. 댓글 1번 상대가 같은 여자가 아닌 남자라서 그런 건가? 아니 그 전에 타투를 하고 안 하고는 본인 자유 아니야? 왜 그것도 이해를 못해 주지? 쓰리 남친 정말 너무 쪼잔한 것 같아요. 앗! 댓글 고마워! 2번 그러게 두 사람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원래는 친구들 모두와 같이 하고 싶었던 건데 다른 애들이 안 하니까 일단 두 사람이 먼저 하는 거잖아. 근데 왜 저래? 네 됐으니? 맞아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버킷리스트였거든. 2번 글쎄 내가 남친이면 기분 나쁠 것 같은데? 그래 댓글 고마워. 어 나는 절대 이해 못해. 만약 내 남친이 자기 여사친이랑 그걸 하겠다고 나서면 나는 바로 헤어질 거야. 우정이고 뭐고. 또 하는 친구가 여러 명이라도 상관없어. 나는 무조건 싫어. 그렇구나. 그래 의견 고마워. 4번 내 남친이 본인 여사친과 그 지랄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진짜 싫으네. 솔직히 딱 살까지 올라오는데? 어? 그리고 쓴이란 커플 타투도 하기 싫다는 건 애초에 타투 자체를 안 좋아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봐요. 그렇구나. 의견 고마워요. 나는 둘 다 이해가 된다. 뭐 하고 싶다는 사람도 또 싫다는 사람도.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그저 학급 반 번호면 아무 생각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. 앗! 의견 고맙습니다. 지금 당장 남친이 없으면 또 모르겠는데 남친이 있고 또 그 남친이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남사친과 굳이 우정 타투를 하겠다고? 솔직히 내 주관으로는 절대 이해 안 돼. 뭐야 이게? 네. 됐으니? 그러면 이런 타투를 평생 남친을 사귀지 않겠다는 각오 이런 걸 하고 해야 되는 건가? 남들 보기 좀 그래요? 뭐 우정 타투니까 이해를 해주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. 하지만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을 거고. 그럼 쓴이는 그게 좋든 싫든 평생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아니지 해명을 하면서 살아야 될 거야. 그리고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쓴이가 하고 싶은 거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굳이 그걸 해야 되라 싶어. 뭐 그렇다 해도 쓴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겠죠? 네 몸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. 특히 타투까지 하는 거면 그냥 단순한 친구 아니고 좀 오래 보고 싶은 좋은 친구일 수도 있는 거니까. 어쩌겠어? 됐으니? 헉! 목욕하고 왔는데 장문의 댓글이라니 고마워요. 근데 나 이거 진짜 하고 싶거든. 그래서 그냥 할 거야. 답장나지? 미안해. 후기. 그냥 이대로 타투 진행할 거고 남친하고는 헤어지겠습니다. 많은 의견들 정말 감사드려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두 번째 사연입니다. 남자 입장이에요. 근데 이 두 사람이 남친, 여친은 아니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입장은 남자 입장 그대로가 있는 것 같아요. 가져왔어요. 원지. 지 남사친이랑 우정 타투를 하겠다는 여친 이게 이해가 되냐? 제법 그대로입니다.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여친이란 여자가 지 남사친이랑 우정 타투를 하겠다며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이게 뭔 거지 같은 일인가 싶어가지고 글 써봐요. 일단 우리 두 사람은 만난 지 이제 1년 정도 됐고 그 남사친은 6년 됐다고 해요. 그리고 그 남자가 잠깐 2년인가 3년인가 여하튼 그 기간 동안 일본에 건너가 살았다고 하는데 서로의 얼굴을 보려고 한 번씩 왔다 갔다 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여친은 걔 얼굴을 본다고 일본에 건너갔다 갔다 갔다 하고 또 그 남자는 반대로 내 여친을 보기 위해 한국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던 거지. 아니 뭐 일부러 찾아간 건지 아니면 건너간 김에 얼굴을 본 것까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 모든 것들은 나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이겁니다. 되게 친했대요. 그리고 이 두 사람 생일이 똑같다고 합니다. 그랬는데 이번 공동 생일을 기념해가지고 아주 작게 둘이 똑같은 우정 타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하기 전에 말은 해줘야 될 것 같다며 이딴 소리를 씨부렁거리더라고 그러니까 허락을 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통보지 통보 할 거라고 야 미친 이 거지같은 소리를 듣고 있자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. 당연히 오지게 싸웠고 결국 그래 그걸 꼭 해야겠으면 나랑 헤어지고 난 뒤에 해라 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진짜 웃기는 소리를 해요. 그게 뭐냐면 아니 그렇잖아. 그게 그렇게 좋고 그 우정이 대단한 거면 나랑 헤어지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얘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걔랑은 진짜 오래 알았고 되게 친해 우리 두 사람 생일도 똑같고 그래서 우정을 위해 하는 건데 너 왜 이렇게 쪼잔하냐. 존나 이해 안 된다. 이러면서 나랑 안 헤어질 거랍니다. 타투도 하고 나랑도 안 헤어질 거래. 이건 뭔 거지같은 일이야 이게. 뭐 진짜 정신병 아니야 이거? 아니 정말로 이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영역이냐 이거지. 얘 말처럼 내가 정말 속 좁은 밴댕이인 건가? 아 진짜 미치겠네. 댓글 1번 야 고작 우정 타투로 끝나겠냐? 이제 뭐 우정 임신 우정 출산도 하겠네. 완전 우정의 무대야. 2번 보니까 저 두 사람 우정 아기도 이미 숨겨놨을 것 같아요. 3번 야 제목 보자마자 바로 염병하고 있네. 이러면서 들어왔다 내가. 끌 끌 끌 끌 끌. 야 씨 뭐 얼마나 오래된 친군가 했는데 꼴랑 6년이네. 60년도 아니고 연병들 하는구만. 끌 끌. 5번 우정 타투 우정 키스 그리고 우정 야스까지. 나중에 태어날 아기 이름도 우정이라고 해라. 끌 끌 끌 끌. 야 혹시 네가 남사친이고 걔가 남친 아니냐? 그런 것 같은데. 아니 미친 우정 타투가 도대체 뭔데. 저러다 조만간 우정 교미도 하겠구만. 끌 끌. 저 정도면 이미 옛날에 했죠. 이거 레알 100%야. 우정은 개뿔. 내가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볼게. 아 씨 역시 이게 좋아. 좋았어. 어 변태 진짜. 아니 그냥 이러지 말고 우리끼리 정식으로 사귀면 안 되는 거야? 안 돼. 내가 저번에도 분명히 말했잖아. 나는 남친 있는 여자랑 같이 타투도 하고 또 스릴 있게 그것도 하는 게 내 취향이라니까. 아우 씨 내가 어쩌다 이런 변태를 좋아해가지고는. 야 근데 너 이번 남친한테는 뭐라 말하고 하냐? 아 그냥 그것도 이해 못하냐고 졸라 꼽줬지 뭐. 그렇구만. 자 그럼 소세지 토핑 들어갑니다. 미치겠다 정말. 아니 이게 반대였다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? 참 대단달하네. 왜 이렇게 보통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는 거야. 그 지들끼리 뭉쳐있으면 되는데. 왜 이기저기 흩어져가지고 힘들게 하냐고. 아휴 아무튼 그래요. 거짓았네. 감사합니다.